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같이 공유해 볼 게임은 히퍼 오디세이 라는 게임입니다 아 이 게임은 현재 알파 테스트 사전예약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내용이랑 간단하게 어떤 게임인지 공유를 좀 해보려 합니다 우선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여기 사전예약 있죠 이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사전예약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거 사전예약 눌러서 이메일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메일 넣으면 해당 이메일로 사전예약 됐다는 답변 메일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게 답니다 사전예약은 게임은 근데 나온 지가 조금 알파를 준비하는 기간은 2월달에 시작했으니까 얼마 안됐는데 게임 처음 프로젝트가 나오고 진행되는 건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파 사전예약 진행한다고 해서 뭐 당장 뭐 한 달 뒤 두 달 뒤 이게 아니라 아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예 여기 회사가 그 알터랩스라는 데서 하는데 아 이거 뭐 미디움이나 기타 뭐 정보 같은 걸 좀 봤더니 아 22년도 예 22년도 때부터 예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했더라구요 음 뭐 그렇습니다 벌써 2년째인데 이제야 알파를 진행했고 대신에 이제 게임 보면 이런 캐릭터가 3개가 있는데 어 예 그냥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오픈시로 넘어가서 아 뭐 판매 nft 판매 같은 것도 좀 진행이 됐구요 그리고 코인 그것도 예 준비가 돼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음 뭐 그렇습니다 뭐 nft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 캐릭터는 아직 어 얘는 아직 준비가 안됐고 이 두개는 현재 어 어 예 있는 것처럼 오픈시 에서 예 확인이 되고 마지막 건 아직 안됐구요 코인은 어 여기 보시면 예 코인 코인 마켓 캡으로 가볼까요 아 이미 상장이 되어 있어요 쉬퍼 라는 코인으로 해서 예 이렇게 가능합니다 유니수압 쪽으로 아 대부분 이제 거래가 되고 뭐 이렇습니다 음 가격은 요래요 한 달치로 보면 음 뭐 이렇습니다 예 나온지가 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뭐 이랬었는데 요렇게 와서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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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 많이 올랐죠 원래는 현재는 요런 상태다 하지만 아직 게임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어 단순하게 지금 이거 nft 나왔고 코인 나왔고 좀 있다 같이 공유할 건데 이제 회사에서 스테이킹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어쨌든 이미 뭐 나머지 기관 준비는 되어 있는데 게임이 아직 덜 나온 것 같아요 뭐 요런게 있다 바닷가 는 이 정도 된다 0.06 0.08 예 요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비싼건 겁나 비쌉니다 예 비싼건 한 60 70 뭐 이정도 되는 것 같구요 어 nft 쪽을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아무래도 등급이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임이냐면요 이게 이쪽은 이쪽에서 제공하는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진 영상인데 음속을 하고 볼게요 이런 게임이에요 물론 소리 납니다 혹시 몰라서 소리 끄고 지금 공유를 해보는 거구요 총 캐릭터가 이렇게 보시면 3개 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약간 탕탕이 느낌 나죠 탕탕이 느낌이 좀 나는데 예 칩이 온라인 에 그것도 좀 비슷하고 어쨌든 이게 3명이서 팀을 먹고 이렇게 이제 pv2 모드로 pvp도 나오겠죠 음 그래서 뭐 얻고 요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임입니다 음 길드도 있다 뭐라 뭐라 하는데 우선은 사전 예약 해놓으시면 될 것 같구요 아 시간이 좀 있으시면 사전 예약 말고 여기 홈페이지 보시면 우측 상단에 알터 랩스 이쪽 대시보드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끄고 예 홈페이지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어 여기 들어가시면 대시보드 들어가시면 이쪽 우측 상단에서 로그인을 우선 하세요 여기 보면 뭐 포트폴리오 있고 뭐 있고 하는데 어 사실상 요거 피그 회사 차원에서 이런 상자를 어 nft 판매를 했었고 뭐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상자를 이용을 해서 부품을 얻고 그 부품을 이용해서 이런 비행기를 만들고 이 비행기가 있으면 이제 얘네 알터 랩스 회사에 무슨 뭐 기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뭐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구요 요것도 물론 오프시 가시면 이렇게 보면 이게 로트 박스가 있구요 음 뭐 뽑기 상자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뽑기도 상자도 판매 중에 있고 이렇게 보면 비행기 예 이거 여섯 하여튼 이 부품을 모아 가지고 예 오프 상에서 비행기를 조립을 한 후에 이걸 nft 화해서 요렇게 그럼 어 할 수 있다 어 그리고 요걸 갖고 있으면 뭐 홀더가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더라구요 어 1년 전인가 에 좀 오래됐습니다 프로젝트 사실 이거 진행한 건 오래됐어요 예 하자 뭐 이런 것도 진행을 했었다 막 지금 이렇게 후뚜루마뚜루 만들어진 회사는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뭐랬냐면요 여기 아더클럽 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아더클럽 가면 저는 오늘 조금 전에 가입을 해봐서 이것저것 눌러봤거든요 뭐 데일리 체크인이 있구요 뭐 레퍼럴 물론 있고 여기 보시면 올 퀘스트라는 게 있어요 예 여기 들어가면 지금 할 수 있는 퀘스트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점수도 없고 레벨업도 하고 여기 보면은 저는 레벨 4에 xp 이렇게 되고 뭐 나노칩이 뭐 405개다 요걸 정확히 어디다 쓰는지는 아직 거기까진 안 알아봤고 우선 체크인이 있어서 우선 해놓고 보자 라는 생각으로 네 우선은 이걸 해놨습니다 혹시나 뭐 시간이 있으시면 이것도 미리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아직 꼼꼼하게 홈페이지를 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쓰이겠죠 이건 이제 아 이쪽 회사 차원에서 예 뭔가 진행을 할 때 혜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구요 에어드랍은 있는데 이건 아직 뭐 없더라구요 이게 아까 말 아 여기 있구나 아까 말씀드린 비행기 이거 한글로 번역해서 시간 있을지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자에서 부품 만들어서 비행기를 만들어라 비행기를 만들면 뭐 여러가지 뭐 이런게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더클럽까지는 뭐 해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회사에서 알더랍스라는 회사에서 요 게임이 첫번째 게임이거든요 보면 게임을 눌러보면 예 예 슈퍼 첫번째 게임이고 나머지는 커밍순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거를 이걸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플레이 화면을 보여달라 뭐 그렇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으니깐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좀 올려놨더라구요 아예 맵도 여러개가 있는 것 같고 뭐지요 자동 그건 아닌 것 같고 방향 맞춰서 공격을 해야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게임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라 그래야 될까 컨트롤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게 NFT라면 좀 그쵸 등급 높은 거 갖고 있는 사람이 예 그냥 다 좀 그럴 것 같고요 캐릭터가 여러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게임이고 이것도 진행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좀 더 이쪽은 알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 뉴스라든가 뭐 미디움이라든가 이런게 너무 다 옛날 것만 올라가져 있어 가지고 저는 요것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우선은 요거 사전예약 이메일만 넣으면 되니깐 우선 넣어 놓으시고 나중에 뭐 알파 진행하면 이제 노리는 부분은 저희가 노리는 부분은 에어드랍이 있겠죠 에어드랍 부분을 좀 나중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인이 있기는 한데 코인이 아까도 보셨겠지만 좀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조금 스테이킹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얻는 예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 보고 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보시면 요게 들어있어요 스테이킹 보상은 청구 후 12개월의 락업 기간에 들어갑니다 예 1년 걸립니다 잘 생각하시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얘가 이제 폴리곤 쪽으로 예 잡혔는데 아 이쪽 스테이킹 쪽 들어가니까 이더 쪽으로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예 잘 계단하셔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처럼 만약에 진짜 어 예를 들어서 그 초기에 예 초기에 만약에 들어오셨던 분들 예 하셨던 분들은 어 수익을 꽤 많이 보셨겠죠 음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차트가 참 이쁜데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전 예약 먼저 해 놓으시고요 나중에 요 게임 아니면 요 회사 여기서 뭐 다른 내용 이 나오면 그때 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게임이나 내용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is 제발